근데 저는 좀 궁금한 거 있었어요. 어떤 거요? 이 수많은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. 근데 왜 하필 이 장면에 이 나무니씨 연기를 선택하셔서 아, 패러디를? 네, 모사를 하셨는지 아, 제가 고른 건 아니고요. 아, 그래요? 네, 함께하던 PD님의 선택으로 가장 그 억울함이 많이 보여질 것 같은 위치가 그랬어요. 억울한 게 많았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억울함을 좀 많이 꺼내달라. 그리고 샴푸를 좀 해라. 그래가지고 새벽 12시에 넘어갔던 기억이 나네요. 계속 하시네요. 아침에 올 때까지 호박공마로 외쳤습니다. 재밌는 에피소드는 없었어요? 사실 제가 좀 욕심을 냈었어요. 그때는 처음 한 날이어서 제가 이제 박혜민 선생님 하는데 어, 자꾸 욕심이 나서 과도하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PD님 제가 너무 과도했던 것 같습니다. 라고 해서 조금 정제된 장면이 나가긴 했는데 하다보니까 다른 장면들을 자꾸 패러디 하다보니까 과도한 게 더 재밌더라고요. 제가 봐도 과도한 게 재밌더라고요. 저 박혜민 씨 좀 할 수 있어요. 어, 진짜요? 네.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? 호박고구마요, 이거. 어떡해. 그래, 호박고구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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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하하하하. 네. 아우. 아멘